오늘도 그 시간이 돌아왔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퀴즈 미션 그럼 먼저 저번 퀴즈의 답부터 발표해볼까? 첫번째 퀴즈의 정답은 C등급 300대 1의 경쟁률이었는데 말야 두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포기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연습하는 모습 나라의 노력은 누구에게도 짓지 않지 마지막 퀴즈의 정답은 제 나라 나라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소심히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지 그럼 바로 오늘의 퀴즈를 내볼까? 첫번째 퀴즈는 이번 미션은 관객들에게 무엇을 많이 받는 것이 포인트일까? 두번째 퀴즈 멜로디의 사진을 몰래 찍은 사람은 누구일까? 마지막 퀴즈 이번에 소니의 등급이 올랐다 몇 등급이 되었을까? 이번 퀴즈도 모두 열심히 풀어주길 바란다 다들 얼마나 맞출 수 있을지 궁금한걸? 그럼 다음 퀴즈 시간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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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퀴즈